지난번 방송에서 다이오드 계엄의 양부파물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서 다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브리즈 다이오드 양부파물법에서 말씀을 드렸죠. 브리즈 다이오드는 우리가 1차 정류 부분에 쓰는 소자 인데요. 다리가 4개가 되어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 다리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이오드가 이 안에 4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220v를 인강하게 되면 브리즈 다이오드를 통해서 ac가 즉 교류가 dc로 변환돼서 대전화 콘덴서에 310v가 충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부파물법은 어떻게 하냐면 1번 각진 부분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이오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1번과 2번이 다이오드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다이오드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이 연결이 하나 다이오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다이오드 하나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이오드 보시면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쪽 방향만 전류를 잰다. 그죠? 요게 이제 방향이 요게 플러스 방향이고 요게 마이너스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은 우리가 앤오드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방향을 캐소우드라고 우리가 칭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다이오드 4개를 재는 거죠. 자 1, 2, 3, 4개를 재는 거죠. 자 1번이 지금 앤오드도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게 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자 1번과 2번에 1번에 흑색 리드 봉을 대고 2번에 적색 리드 봉을 댔을 때 0.5가 나오면 정상이죠. 0.0001, 0.0002가 나오면 그건 쇼트겠죠. 그 다음에 1번에다가 공통이니까 1번에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3번에다가 플러스 봉을 댔을 때 요거죠. 됐을 때 0.5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또 2번과 4번이 하나 다이오드가 됐죠. 그죠. 공통 부분이니까 2번에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4번에다가 플러스 봉을 댔을 때 0.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죠. 하나가 더. 3번과 4번이 다이오드와 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3번에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4번에다가 플러스 봉을 댔을 때 0.5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이게 이제 순방향 테스트죠. 역방향으로 했을 땐 전암이 나오면 안되겠죠. 여기다 플러스 봉을 대고 아까처럼 1번과 2번에 마이너스 봉을 대고 그죠.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역방향이니까 전기가 통하면 안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양무 판매를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0.5 밑으로 떨어진 0.4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용량 감태로 해서 우리가 교체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쇼트된 것들은 0.000, 0.001, 0.002, 2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쇼트니까 얘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이오드가 쇼트된 게 어떤 거냐 불량 판정을 해봤어요. 불량 판정. 요거 이제 불량 난 걸 갖다가 제가 갖고 있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자 1번과 3번을 재봤어요. 1번과 3번 정방향이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죠. 플러스. 다이오드가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1번에 흑색 리드봉을 대고 3번에다가 적색 리드봉을 댔더니 0.001, 이 쇼트죠. 얘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교체. 네. 또 마찬가지로 쇼트된 것은 정방향, 역방향이 철선으로 동작하는 거 아닙니까? 역방향 제도, 역방향 제도라도 0.001 나온다고요. 그럼 얘는 쇼트죠. 그래서 부지 다이오드는 디지털 테스트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브리지 다이오드 말고 시리콘 재질의 정류 다이오드 이런 게 있어요. 뭐 고속정류 다이오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띠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캐소우드라고 얘기했고 띠가 없는 부분이 플러스 방향, 엔호드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쇼면. 여기다가 디지털 테스트하기에 마이너스, 흑색 리드봉을 대고 엔호드 플러스에다가 적색 리드봉을 댔을 때 0.4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무조건 순방향. 순방향에서 나와야 되고 역방향으로 나오면 안 된다. 역방향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쇼트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다이오드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브리지 다이오드하고 일반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쇼트기 다이오드 양구판별법. 쇼트기 다이오드는 립스오드 2차단에 우리가 정류 다이오드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쇼트기 다이오드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냥 하나로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걸 많이 쓰죠. 다이오드가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쇼트기 다이오드는 왜 2차측에 정류 다이오드를 안 쓰고 쇼트기 다이오드를 쓰냐고 하는 얘기는 드렸죠. 시리콘 재질의 즉 브리지 다이오드, 아까 양부 측정한 브리지 다이오드는 시리콘 재질으로 돼 있어요. 턴원 전압이 즉 전류가 흐르는 전압이 0.6V다. 그 다음에 쇼트기 다이오드는 계류마늄 재질로써 턴원 전압, 전류가 흐르는 시점에 0.3V 이상을 가해주면 그때 전기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걸 턴원 전압이라고 했죠. 0.1V 안 흘러요. 0.2V 안 흡니다. 0.3V서부터 전압을 가했더니 기하급수적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하는 것이 다이오드의 특성이죠. 왜 2차측에 쇼트기 다이오드를 쓰냐면 얘는 계류마늄 재질로 돼 있어요. 왜냐면 고속 스위칭 소자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콘 다이오드는 우리가 좌표상으로 봤을 때 ON 하면 전류가 흐르다가 OFF 하면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서 다시 ON 하면 스위칭 되나 그랬죠. 이 부분이 뭐냐? 리버스 리커바리 타임. 역회복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브리지 다이오드나 정류 다이오드는 고속 스위칭 소자로 못 쓰는 겁니다. 하지만 계류마늄 재질의 쇼트기 다이오드는 계류마늄 재질로 돼 있죠. 얘는 턴원 전압 0.3V면서 리버스 리커바리 타임. 역회복 시간을 없앤 다이오드가 쇼트기 다이오드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스위칭 속도가 빠르겠죠.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해서 여기 리버스 리커바리 타임. 역회복 시간이 없앤 부분을 우리가 쇼트기 다이오드로 한다. 그래서 패스트 리커바리 타임, 울트라 패스트 리커바리 다이오드라고 칭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측에 고속정류 소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쇼트기 다이오드를 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오드 두 개 연결되는데 3번, 다리가 3개죠. 1번, 여기가 이제 2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2번 다리가 공통이죠. 이게 캐소우드, 마이너스 공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양쪽에 플러스 봉을 댔을 때 0.3 볼트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는 얘기죠. 쇼트기 다이오드는, 그죠? 그런데 이게 0.001 나왔다, 쇼트겠죠.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림에서 보면 여기 그림이 아주 친절하게 그려져 있죠. 여기가 지금 캐소우드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2번 다리가 공통이란 말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한 번은 여기다 플러스 봉을 대고 1번과 2번을 재야 되겠죠. 그럼 0.3 볼트 이상이 나오면 정상. 또 한 번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번은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적색, 흑색 리드 봉을 대고 3번에다가 플러스, 적색 리드 봉을 댔을 때 이 부분이 또 0.3 볼트 이상의 정상이다. 그런데 하나는 0.3 볼트가 나오고 하나는 0.00 나왔다. 그게 쇼트겠죠. 무조건 얘는 갈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쇼트기 다이오드는 보통 보면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 알잖아요. 띠가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이 심벌로 보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하다 보면 그냥 애운 게 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쇼트기 다이오드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고 양부판별은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제너다이오드는 뭐라고 그랬나요. 제너다이오의 특징이 역방향 특성을 이용하는 거다.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거라고 그랬죠. 턴원 전압이 0.6 볼트 이상이라고 그랬죠. 얘도 지금 심벌을 보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캐소우드가 여기가 애노우드 부분이죠. 심벌은 좀 틀리죠.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너다이오드는 앞에 이게 칠해져 있죠. 다이오드는 여기 띠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제너다이오드는 어떤 표기명이 있어요. 표기명을 읽는 것은 제가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보면 예를 들어서 5볼트용 제노냐, 10볼트용 제노냐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되는데 많이 못 찾는다. 오래 쓰다 오면 이게 지워진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LED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대충 제너다이오드의 규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 코드가 불가능할 경우는 보통 1A와 15에서 18볼트 사이를 끼워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측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니까는 디지털 테스트에 다이오드 모드 놓고 흑색 리드봉을 캐소드 방향에 대고 띠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그 다음에 띠가 없는 쪽 에노드 부분에 적색 리드봉을 댔을 때 0.6볼트 이상이라면 정상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했는데 0.00 나온다. 쇼트겠죠. 물론 얘는 쇼트가 되면 역방향으로 해야 되려도 얘가 이미 철선으로 동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철선으로 동작한 거예요. 여기 여기서 재나 여기서 이렇게 재나 얘는 당연히 0.00 얼마 나오겠죠. 한쪽 방향이 쇼트가 되면 역방향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0볼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재나 다이오드도 많이 나갑니다. 재나 다이오드 어디 쓰냐면 1차측 PWM에 VCC전을 공급하기 위해서 1차측 트랜스에 탭을 하나 따서 거기에 고속정류 다이오드와 재나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통해서 VCC전압이 공급된다. PWM PWM, VCC전압이 공급되면 그 안에서 펄스 발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펄스 발진을 온오프 펄스 발진을 어디 주냐 FET 드레인에 드레인에 310V가 걸려있는 거기 게이트에 걸어줘서 온오프 스위칭을 해서 걔를 DC를 310V를 DC를 AC로 변화해서 트랜스 1차측에 가해준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누누이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 부분에 피터 홀리엠의 항상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나 다이오드를 쓰고 있더라 하는 얘기죠. 재나 다이오드는 특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5V용이다. 50V가 들어와도 5V 100V가 들어와도 5V 그래서 쓰는 게 이게 이 5V잖아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재질을 더 첨가했냐 안에 따라서 5V용 제노냐 10V 제노다 이렇게 따진다고 그랬죠. 근데 5V 제노인데 5V용 제노인데 3V가 들어왔다. 얘는 3V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 이상의 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부하와 외부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것이 정전압 소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보통 정전압 다이오드다. 다이오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자 이 부분은 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한 거니까 요거 식별하는 방법은 데이터 시트하시면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스위칭 다이오드 스위칭 다이오드 S-OFT223 타입에 꼭 TR처럼 생긴 요런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가 있어요. 요게 요 표기명은 우리가 찾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SMD 코드북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이게 조그맣게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명칭 갖고는 데이터 시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SMD 코드북을 찾아서 요 명을 하면 얘 풀네임이 나오죠. 그 품명 가지고 데이터 시트에 찾아보면 되는데 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한쪽은 요 3번이 얘가 얘는 마이너스지만 이 2번은 얘가 3번이 플러스라고 이렇게 공통단자가 아니에요. 요 지금 심벌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스위칭 다이오드는 뭐 패널 액정 패널보드에도 쓰고 메인보드에 보면은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스위칭 다이오드를 씁니다. 메인보드에서 전압을 공급을 하면 220V를 인가하면 한호는 시모스에 얘를 공급을 하는 거고 전원을 껐다 그러면 뭐야 CR203의 배터리에서 얘를 통해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사우스 브리지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스위칭 다이오드로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기다 물론 디지털 테이터기는 요 다이오드 모드로 레인지를 맞춰야 되겠죠. 맞춰 놓고 1번이 지금 이 에노우드 방향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에노우드에다가 적색 리드몽을 대고 3번에다가 흑색 리드몽을 냈을 때 이 다이오드는 턴원전한 0.6V라고 했죠. 0.6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해요. 1번과 3번을 한번 재해보는 거죠.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듀얼이니까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라고 보통 표해요. 이게 데이터시 찾아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방향을 대고 마이너스 됐는데 0.00나가 쇼트겠죠. 뭐 전방향, 숙방향은 다 마찬가지로 쇼트가 난거죠. 이거는 이렇게 한번 재보면 되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재야 되겠죠. 그런데 방향이 또 반대죠. 자 3번에다가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적색 리드몽을 대고 요 지금 2번이 지금 뭐냐면 이 캐소드 부분이 아닙니까 마이너스 봉을 대고 그죠. 됐을 때 0.6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0.00나온 뭐 쇼트 이렇게 해서 스위칭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는 이렇게 양보판매를 하면 됩니다. 요렇게 생긴 게 있죠. 이게 패널보다 보면 이렇게 꼭 TR처럼 생겨서 발이 세 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레귤레터 LDO 레귤레터도 비슷하게 생겼고 소자들이 비슷하게 모양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보고 측정 안다 그랬죠. 이거는 표기명이 D로 돼있다 그랬죠. 요런 게 생긴 TR이 있어요. 걔는 뭐야 표기명이 Q로 돼있다 그랬죠. Q 그래서 그래서 PCB에 돼있는 표기명을 보고 인쇄되어 있는 표기명을 보고 우리가 이게 다이오드다 TR이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이 다이오드 이 방향이에요. 여태까지 이게 뭐 공통이 아닌가 쇼트기 다이오드도 가운데 공통하냐 이렇게 해서 측정하시면 곤란하죠. 얘하고는 틀리니까 자 LED 쪽에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러죠.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런 것들은 우리가 뭐를 측정하면 좋냐면 이 LED바 테스터기로 우리가 양보파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걸로 보통 우리가 LED바를 많이 쓰는 게 LED를 많이 쓰는 게 보통 어디 쓰냐면 TV쪽에 아니면 LED 모니터 이쪽에 보통 LED 모니터 는 이제 이런 그 LED바 LED 바가 보통 LED 바가 모니터 양쪽에 붙어있고요. TV는 이렇게 프레임 이라고 그러면 이 안에 쭉 이렇게 들어가있죠. 이렇게 양쪽에 붙은 걸 우리 무슨 방식이라고 했으면 엣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야 다이렉트 방식인데 요런 바가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보급형 우리가 다이렉트 방식 직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풀 직화 방식들은 이 안에 LED가 꽉 차있습니다. 이렇게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레임 안에다가 LED 바를 듬성 듬성 이렇게 이걸 보급형 직화 방식이다. 그래서 현재 TV는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한 4줄 5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LED TV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면 소리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액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액정은 자체 빛을 방향을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 LED 백라이트라는 부분을 광원을 비춰줘야 이 액정 모니터에 화면이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얘가 죽었다? LED가 다 죽었다? 빛을 못 사주니까 얘는 암흑천재가 돼가지고 흑화현상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나와요. 그런데 요즘 나온 OLED TV라는 거 OLED 라고 있죠. 얘는 이 백라이트가 없죠. 자체 발광이죠. 그래서 이제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 OLED 라는 액정 자체에서 빛을 발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TV는 OLED 쓰죠. 또 OLED 말고 QLED TV 라고 있죠. QLED 얘는 OLED 액정이 아니라 얘는 이런 이 백라이트가 LED 백라이트가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갖고 지금 LED 백라이트 테스터 같은 거 많이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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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전원에 공급되는 소켓에 보면 커넥터에 보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LED 는 뭐라고 그랬죠. 반도체라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다가 에리드바 테스터기 여기 플러스 에서는 직류 플러스 전함이 나오고 마이너스는 그라운드 쪽이란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함이 나와요. 이 자체에서 조정이 돼서 여기다 가하게 되면 얘가 여기 표기명이 나오죠. 여기 뭐 14V다 그렇죠. 14V다 공급되는 이 전화비 그러면 뭐 개수가 2, 4, 5개다 그러면 14나노 5하면 대충 몇 볼 보통 우리가 LED는 3V를 쓰니까 그래서 이걸 댔을 때 아예 안 나오거나 이놈은 바로 들어오는데 이 LED가 서서히 빛이 들어와요. 진행성 분량이죠. 그럼 얘나 얘나 다 갈아줘야 되겠죠. 이런 분량들이 TV는 많아요. 물론 옛날에 제가 교육을 했을 때 CCFL 형광등 방식의 CCFL 쓰는 것은 평균 수명시간이 16,000에서 25,000시간 위기했는데 LED는 수명이 더 길어졌지만 뭐 어떤 소자를 고가를 쓰는게 아니라 저가 같은걸 쓰나보죠. 그래서 얘도 많이 고장이 납니다. 진행성 분량이라던가 쇼트라든가 해서 아예 안켜지는 경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수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그래서 LED바 테스터기 많이 측정을 합니다. LED바 백레아스 테스터기 가지고 활용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측정하는 것은 LED바가 5개 있는 겁니다. 5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저는 LED 테스터기를 제가 쓰기 위해서 통합 지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다보면 지그를 편의에 의해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를 가지고 왜 통합을 했냐면 나름대로 수리가 들어오면 여기서 하나 꺼내고 저기서 하나 꺼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수리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제가 LED 모니터 TV 수리하는 것은 이런 지그를 측정 장비를 통합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 오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다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얘를 LED바 테스터기 해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표시가 돼있다 그랬죠. 측정을 해봤더니 얘가 지금 14V가 나왔어요. 14V가 얘가 공급되는 전압이 14V가 들어가더라. 얘는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 안에 얘가 지가 안아서 전압 조정을 해서 전압을 가해줘요. 그러면서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 전압을 한 번 하나에 걸리던 전압이 얼마야? 14나노 고가하게 되면 2.8V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3V죠. 3V 반올림에서 근사치 그래서 아 3V용 LED구나. 보통 LED 패키지 하나당 3V짜리 3V 1W짜리 많이 씁니다. 6V짜리 있긴 있는데요. 이런걸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LED 테스터기 갖고도 이게 몇 전압이 나오냐 LED 패키지 하나당 얼마가 나오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가 몇 볼트지 물론 우리가 보편에서 3V라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LED 백라이트 테스터 가지고 얘를 측정했을 때 개수 나누기 공급된 전압 하면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LED 백라이트 테스터 테스트 하는 방법 이다 하는 설명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측정 하나로 측정할 수 있죠. LED 백라이트 아니면 여러분들이 LED 패키지를 여러 개 사 갖고 왔는데 셀러가 판매하면서 안 적어주는 경우도 많죠. 이런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는데 3V 6V 안 적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측정 기구가 있잖아요. 지그들이 그래서 하나를 쟀을 때 얘가 지금 2.97이 나왔단 말이에요. 2.97짜리 뭐 LED 패키지는 없죠. 3V를 쓴다고 그랬죠. 3V네요. 이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LED 패키지 하나 갖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그들은 참 유용하게 쓰는 거죠. 제너다이오드 제너다이오드를 우리가 양부측 정확하게 양부 측정은 하지만 이게 지금 리스보드 아니면 TV쪽에 있는 제너다이오드 몇 볼트 제너다이오드 이게 오래되면 여기 표기명이 지어져요. 그리고 얘가 표기명이 돼있는 부분으로 납땜이 돼서 밑으로 돼서 안 보인단 말이죠. 조그맣게 조그맣기 눈이 좋은 사람들은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돋보기 루 빼서 보더라도 잘 안 보여요. 그럼 이게 지어졌거나 잘 모른다 그러면 초보분들은 백라이드 테스터기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제너다이오드 주의할 점 반드시 회로에 역방향을 걸어줘야 된다. 제너다이오드는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역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어떤 전압화에서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더라. 정전압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너다이오드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표기명이 잘 모르겠어. 데이터 찾아보기 싫어. 근데 내가 LED 백라이드 테스트 갖고 있어. 그럼 측정하면 되죠. 전압을 넣어가지고 이 플러스봉이 플러스 리드봉이 이 플러스 전압이 공급되는 거고 이 흑색 리드봉이 마이너스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띠가 치러진 부분이 이게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얘가 보면 쟤네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방향으로 걸어지게 되면 쇼트가 되겠죠. 왜? 턴원자 0.6볼트니까 0.6볼트라는 얘기는 전이차가 없는 겁니다. 철선이야. 철선 쇼트니까 물론 이 LED 백나이스 터기는 쇼트 데스트에 보호회로가 되어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지 않아서 어느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어느정도 지나가게 되면 얘가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했으니까 이 제너드아이가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역방향은 뭐예요? 마이너스 방향에는 플러스 리드봉을 대고 플러스 방향에는 이 흑색 리드봉을 대가지고 하면 이게 역방향이 되겠죠. 쟀을 때 9.86볼트가 나왔네요. 9.86볼트라는 얘기는 10볼트용 제너라는 얘기죠. 제가 얼추 이걸 가지고 한번 측정 데이터 찾아봤어요. 지금 이게 지금 10볼트 제너데 거의 근사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거 측정해도 무리가 크게 없다. 하는 얘기겠죠. 그죠? 어 이렇게 제너데이 역방향으로 걸어줘야 된다. 정방향으로 걸어주게 되면 쇼트가 된다. 왜? 턴원전압이 0.6볼트이기 때문에 절과 흐르는 시점을 턴원전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쇼트가 되겠죠? 안되겠죠? 항상 머릿속에 아 제너데이어도 역방향 제너데이어도 역방향 이러면 주문을 좀 외우시고 초보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가 18볼트용 이 제너데이어도 찾아오면 이게 18볼트용이거든요. 18볼트용을 한번 제가 또 측정을 해봤어요. 제너데이어도는 5볼트 10볼트 18볼트 종류가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러면 주의할 점은 아까 역방향으로 있죠? 여기가 띠가 마이너스네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봉을 대고 여기가 플러스봉이니까 마이너스 리드봉을 에리드바 테스터기 리드봉을 댔을 때 전압이 나오겠죠? 17.3볼트가 나왔네요. 반올림에서 18볼트 거의 근사체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백라이드 테스터기로 쓰지만은 요런 제너데이 실정해도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팁입니다. 팁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지그를 가지고 소자 측정하는 유용한 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누락된 강의에 대해서 추가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